여름과일 한광주리와 두광주리의 환상은 우리 세대를 특정한다. 아모스의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 우리는 무화과나무 최종세대에 살고 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무화과나무에 숨겨진 비밀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아모스는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을 보았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광주리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가 본 여름과일은 무엇이고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름과일은 처음 수확하는 열매로 무화과를 의미한다. 무화과는 보관성이 약한 과일로 2, 3일 안에 먹지 않으면 상한다. 잘 익은 무화과는 오래 보관할 수 없기에 바로 먹어야 하듯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더는 지체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언어 유의를 사용하셨다. 여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음은 콰이츠다. 종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소리는 퀘이츠다. 한때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던 게셀 달력이라는 농사를 위한 달력에 의하면 퀘이츠는 1년 농사 주기의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달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예수님도 종말을 언급하시면서 무화과나무와 여름을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만일 선지자가 이 달력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마지막 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역시 머지않아 종말이 올 것이라는 뜻이다. 여름 과일이 익을 때 종말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휴거자를 상징하는 14만 4천명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런데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는 처음 익은 열매가 무화가라고 기록했다. 무화가는 처음 익은 열매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올라온 자들과 연관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가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제왕이로다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가가 없도다. 예레미야의 두 광주리 환상 예레미야는 24장에서 무화가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본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가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가가 있더라. 두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만약 두 광주리 중에 어느 것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질문을 받는다면 좋은 광주리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두고 한 마리겠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좋은 광주리에 담긴 무화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실 거룩한 씨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좋은 무화가인가 1. 그들은 그곳에 가서 회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들은 그곳에서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4.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미래에 특별한 의미와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5. 그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첫 열매들이 천년왕국과 지상재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임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다. 5. 지금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6.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6. 두 광주리에 담긴 극히 좋은 무화가, 극히 나쁜 무화가는 주님의 날의 두 무리를 상징하고 있다. 7.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7. 무화가의 정상적인 수학 시기는 8에서 9월로 여름 과일이라 불렀지만 7. 휴거가 꼭 이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8. 수학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9. 여호와여 보십시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9. 예레미야의 살구나무 가지 환상 예레미야의 살구나무 가지 환상 예레미야는 또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았다. 10. 살구나무는 아몬드인데, 구약에서 나뭇가지는 다가오는 심판을 상징한다. 11.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1. 내가 아몬드 가지를 보나이다. 12. 내가 잘 보았도다. 12.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3.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언어 유의를 사용하여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다. 14. 아몬드의 히브리음은 샤케드인데, 지켜는 샤카드이다. 15. 봄이 되면 아몬드 가지에 꽃이 필 것을 알듯,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신속하게 올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15. 또한 심판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실 것이다. 16.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무관심이다. 16. 임박한 심판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함 17. 그날이 온다. 17. 아몬스와 예레미야는 가치관이 뒤집어진 세상에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다. 17. 잘못된 신앙생활과 무시된 경고는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었다. 18.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40년간 외쳤다. 19.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 선포했다. 19. 예레미야의 시대는 여러모로 무화과나무의 최종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20. 70년은 곧 7년 환란을 예표한다. 20. 7년은 70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도 비교할 수 없도록 강력하다. 21. 하나님께서 환란의 기간은 알려주시지만 언제 시작되는지는 침묵하신다. 21. 예레미야가 외친 40년 당시 한 세대일 것인데, 22. 무화과나무 세대도 그들의 한 세대를 기다린다. 22. 하나님의 분노의 잔과 온 세상의 이말 심판이 우리 세대에 온다. 23. 무화과나무 세대에 사는 우리는 어느 쪽인가? 24. 극상품 무화과인가? 돌 무화과인가? 25. 하나님께서 그날의 적합한 과일을 평가하신다. 25. 그러나 그때에 그들의 종교가 껍데기뿐일 때다. 26.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을 형식적인 것으로 대체해 27.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27. 두 선지자가 살던 때는 모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기였다. 28.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삶은 이기주의와 탐욕, 부도덕으로 가득했다. 29. 예레미야 제사장의 아들로 사역했고, 아모스는 목자 출신의 평신도 사역으로 마지막 대를 준비시키는 두 갈래를 상징한다. 29. 아모스의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은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반면에 30. 예레미야의 대조적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은 그날에 일어날 불일을 상징한다. 31.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극상품 무화과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데, 31. 그들은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빌립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32. 선지자들의 환상은 다가오는 심판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라는 메시지다. 33. 그들의 메시지는 마지막 세대의 무화과나무로 수렴한다. 34.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극상품 무화과가 되고, 누구는 악한 무화과가 되는가? 35. 글이 길어짐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35. 글이 길어짐 5d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